강님 축구화 하실 때 터프화 하실 때 아시나요? 90% 이상의 경기를 터프화를 신고 합니다 그래서 파루카스나 아슬레타 이런 거는 주류장창 신다가 토요일에 큰 경기를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쇼게임 할 때 거의 90% 쇼게임은 거의 100%에 가깝게 TFR을 사용해요 그리고 쇼게임을 하다가 이제 큰 게임으로 넘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스터디 있는 걸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파루카스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에서 기본은 항상 TF화에요 연습할 때도 TF고 고등학교 때부터 지도자 선생님이 스터디 있는 축구화를 못 신겠어요 연습 중에는 아예 그러니까 TF화 같이 이렇게 평평한 축구 신발에 너무 익숙해 있고 맨땅에서도 최근 15년간은 파루카스 10년 아슬레타 5년으로 전체의 경기에 90% 이상을 TF화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스터디 있는 제품들도 간간히 써요 간간히 주로 쓰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자리에요 토요일이나 이럴때 동호인들은 큰 축구가 TF 저도 웬만한 그거 할 때는 큰 게임할 때 그냥 TF를 써요 보면 저는 축구가가 못 신어요 잔디구장 같은 데서 그렇게 왜냐하면 많이 뛰고 이런거 그러면 스터디 있는 축구가는 인조구장에서는 무조건 피곤해요 이런 제품도 스터디 신을 수는 있는데 이런 신발을 신고 90분 100분만 이렇게 넘어가면 진짜 힘들어요 그 자체가 무리도 많이 가고